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은총씨와 함께 리뷰해볼 기어는요 이게 뭔가 사정이 있었던 그런 기어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거는 아무래도 좀 먼저 양해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저희가 며칠 전에 리뷰를 한번 올렸었어요 올렸었는데 저희가 뭐 좀 핑계를 대자면은 워낙에 이 레코딩 타임즈가 좀 업무량 자체가 좀 과도하고 하도 이미 촬영을 낮에 하고 나서 밤에 계속 촬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끔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가 그때 막 여기서 비교 시연한다고 막 급하게 막 마이크 막 갈아 끼고 막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그때 NT1A를 리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향성을 반대로 녹화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녹음하면서 야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라고 얘기는 하면서 마이크를 방향을 확인해 볼 생각은 안하고 리뷰 올라간 걸 보니까 아 저희가 거꾸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네 그 정말 저희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이런 실수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감사드려요 저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지금 저희 오후 2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반이거든요 지금 논스톱으로 계속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리뷰에 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그때 잠시 그 새벽에 한 3-4시간 정도 리뷰가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거 보시고 어? NT1A가 이런 소리가 나나라고 혹시나 오해하셨던 분들께는 저희가 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시간 걸 다시 보시고 NT1A에 대해서 사운드 체크하시면 된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실수를 또 할까봐 저희가 일단 마이크 앞뒤부터 확인을 잘 한 다음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그때 NT2A 할 때는 이거 NT1A는 사실 이게 없잖아요 앞뒤에 뭐 없기 때문에 근데 NT2A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다고 제가 이거 무조건 마이크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쓰셔야 된다고 방향성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는데 NT1A는 거꾸로 놓고 쓰는 정말 네 그렇죠 이 뭔가 말을 안하니만 못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크 보시면요 요 이렇게 양쪽에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마이크도 꼭 앞에를 표시하는 요런 점 같은 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제대로 이렇게 놓고 쓰고 있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내가 지금 이 컨텐서 마이크 되게 오랫동안 작업실에서 놓고 쓰고 있었던 분들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한 번 이렇게 딱 오셨는데 점이 뒤에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이크를 거꾸로 쓰신 겁니다 밑에다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위로의 선물을 진짜 위로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뒤가 있다는 걸 항상 신경 써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그거를 여러분들께 심지어 저희가 그 실수를 직접 저지르면서 여러분들께 경종을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오늘 NT1A, NT2A 그리고 저희가 매일 하는 그 C214를 비교해 가지고 들려드릴 건데요 첫 시간에 NT1A를 리뷰를 할 때는 NT1A 사운드 쭉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맨날 하는 사운드인 C214와 그 두 개만 비교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저희가 NT2A 모델 할 때는 NT2A와 CESR을 먼저 비교한 다음에 다시 NT1A를 들으면서 이 세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NT2A는 이제 모드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뭐 우리 외관에서 한 번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지향성 설정 그리고 로우컷 설정 데시벨 설정까지 세 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운드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하고 두 번째에는 로우컷 80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데시벨도 마이너스 10dB로 받아 가지고 조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비교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에 NT1A 네 그 두 번째 촬영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로데사이트가 좋은 게 로데사이트에는 이렇게 한국어 업무의 버전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사이트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슈어 마이크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슈어를 미친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만 사이트를 로데사이트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반갑고 합니다 사실 슈어가 마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만 이 로데가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에요 특히 이 NT1A와 NT2A 같은 경우에는 저는 NT2A를 그 C414를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C414를 녹음한 걸 그냥 최종 파일로 그냥 갖다 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데모 용도로 제가 원래 쓰고 있던 마이크가 로데의 K2였어요 K2 모델을 제가 꽤 오랫동안 데모 뿐만이 아니고 앨범 작업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아 이제 여기서 마이크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걸 팔았는데 왜 팔고 나서 갑자기 뭔가 쪼들리게 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 한 번씩 뭐... 의도치 않은 다운로드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로데 K2를 판매를 했는데 K2 같은 경우에 이제 7핀에다가 어댑터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좀 불편해요 시스템이 사운드는 되게 좋은데 만족하면서 썼었는데 그래서 그걸 팔고 당장 다음 걸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아 잠깐 그럼 지금 급한 김에 뭘 쓰긴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돼? 제가 알아보고 추천받고 해갖고 산 게 NT2A였거든요 그때 제가 NT2A를 30만원대 초반 정도 주고 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30만원 후반 중후반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 그걸 사서 지금 C414를 구매하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진짜 너무 알차게 사용을 해서 나중에는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지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충분한데 데모용으로는 충분한데 이렇게 쓰다가 최종 파일로 쓸 일이 많아져갖고 그때 업그레이드를 한 거지 NT2A를 제가 너무 만족해서 써서 로데는 여러분들이 믿고 쓰셔도 되는 마이크 브랜드다 요런 거는 제가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NT1A와 NT2A를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그 가성비에서 더더욱 더 높은 가성비 그리고 더 낮은 가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NT1A로 가시면 되겠다 요렇게 가격 정체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 얼만지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NT1A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실 때 좀 접근하시기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NT1A는 지금 27만 원이에요 네 뭐 너무 부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은 뭐 3개월은 기본으로 무이자 많지만 5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카드별로 많죠 그러면은 뭐 시작하시는 걸로는 아주 부담이 없죠 한 달에 뭐 한 4만 원 3만 원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서 어쨌든 뭐 다이나믹 마이크로 편하게 녹음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데모 수준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보컬이랑 어쿠스틱 기타는 그래도 컨덴서로 받는 게 그렇죠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마이크로 요거 두 개 NT1A나 조금 더 가격을 좀 지불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NT2A를 가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NT2A는 지금 현재 39만 8천 원 NT1A가 27만 원 둘 다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C14는 40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살짝 높은 가격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NT1A는 가성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NT2A는 진짜 C414와 동급에다 놓고 체급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NT1A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카디오이드 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향성이 애초에 뭐 옴니 다이렉셔널이나 옴니 디렉셔널이나 아니면 그 무슨 에잇 피규어 에잇 이런 뭐 팔자 형태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기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고 계시죠?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 업계 표준 네 따뜻하고 음유한 소리 확장된 다이나믹 렌지 높은 SPL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밑에서 상세 스페어 살펴볼게요 이게 NT2A하고 비교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사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게 뭐하는 마이크인지 대충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보컬 마이크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마이크 외관 보고 계시고요 이미 뭐 사진 상품 사진이 그죠? 컴플리트 보컬 레코딩 솔루션 뭐 최고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룹 사운드 리드 보컬들이 이제 써라 그렇습니다 요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극성은 요렇게 딱 카디오이드 정면 및 측면으로부터의 소리를 녹음하고 후방 소리를 차단 근데 저희가 후방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차단 면술요 어쩐지 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 주파수 대역 20에서 2만 헤르츠 나와 있고요 출력 임피턴스 100옴 그리고 최대 음압은 137 되어 있습니다 최대 출력 수준은 13.7dB 그리고 민감도는 마이너스 31.9dB 그리고 요거 등가 잡음 레벨 A 가중치 웨이트 A가 요게 5dB 근데 요게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저거 보는 데는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술적으로 이런 걸 보시는데 좀 익숙하시면 한글로 보시는 거보다 요걸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데는 더 좋을 겁니다 아까 보셨던 뭐 무슨 요런 거 지향성은 폴라 패턴 나와 있죠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그리고 맥시멈 SPL 요게 이제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에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 최대 음압 아까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민감도에다가 그리고 여기 뭐 이큐벌런트 노이즈 레벨 A 웨이티드 이게 아까 그 한글로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영어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요거 보면 이제 NT2A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볼게요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볼 거긴 한데 극성을 보면 일단 세 개 고를 수가 있죠 NT2A는 여기에 하나 고를 수 있고요 그렇죠 프리컨시는 똑같은데 여기는 100에 137이잖아요 네 여기는 200에 147입니다 조금 더 영역이 넓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최대 출력은 16 아까 13 네 여기는 최대 출력이 13.7 그 다음에 네 센서티비티 30 마이너스 31.9 그 다음에 5dB 여기는 마이너스 36 36 7d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일단 좀 무거워요 무게가 860g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326g이 나오네요 자 요런 식으로 스펙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 네 상당히 무게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던지면은 이제 맞으면 좀 뭐 자 요렇게 NT1A의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NT1A는 사실 외관을 따로 살펴보고 올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자 요쪽 앞에 요 단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작업실에서 내 마이크 앞으로 제대로 놓고 쓰고 있는지 한번씩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아까 녹음했던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보면서 네네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NT1A와 C214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 스트로크 아르페지오 그 다음에 보컬 노래 그 다음에 요거 나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를 받아놨습니다 일단 NT1A부터 녹음한 거 들어볼게요 요거 저희가 요새 은총씨나 저랑 둘 다 꽂혀있는 카피츄 네 개그맨 추대엽님의 그 굉장한 센세이션을 했어요 진짜 너무 충격적인 컨텐츠였는데 요즘 가장 핫한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피츄님의 그 설릉역으로 내가 설릉역으로 내가 설릉역으로 그랬잖아 왜 신릉역으로 가고 있어 넌 정말 길지 네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렇습니다 완벽한 신곡 네 그거를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시연용으로 쳐봤습니다 자 요게 NT1A에요 적절하죠 그냥 그럼 이번에는 C214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입니다 음 네 확실히 조금 더 C214가 좀 더 까실까실한 느낌 하이대역이 잘 살아있다 C14가 저희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하이대역이 가장 세게 살아있는 그 네 컨덴서 마이크 저가형 마이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C214의 특징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C214를 듣다가 NT1A로 중간에 한번 바꿔서 사운드를 들어 볼게요 네 네 들으셨죠 NT1A가 전체적으로 미들로우가 요렇게 돼 있고 C214는 그쪽이 좀 낮고 위에가 이렇게 부스트가 되어 있는데 해상도 자체는 C214가 좀 더 높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NT1A도 충분히 우리가 컨덴서에서 기대하는 그 약간의 디테일들이 없지는 않다 물론 저가형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많은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적당히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NT1A 아르페지오 들어볼게요 자 바로 C214 아르페지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깔하죠 하이가 마이크가 가격이 비슷한 때여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그 뭐 C214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좀 자신이 좀 허스키하고 중저역대가 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거기 좀 보완하기 위해서 써도 좋으실 것 같고요 NT1 같은 경우는 자기가 되게 미성이고 좀 힘이 없는 목소리 약간 뭐 왜 가성기가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잡으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저음을 이제 딱 보강을 해주니까 맞아요 훨씬 더 그 소리가 좀 힘있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안좋다가 아니라 좀 성향이 차이가 있네요 원래 하이가 좀 깔깔한 목소리 톤을 갖고 있다면 NT1A가 굉장히 자기한테 잘 맞는 성향에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마이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C214가 NT1A보다 조금 더 적절하고 괜찮은 녹음 사운드를 내주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27만원이랑 40만원대 중반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같은 체급이라고 절대 볼 수 없거든요 C214가 이렇게 들려있는 이 사운드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컨덴서에 기대하는 사운드인데 사실 C214는 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더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거랑 보컬에다가 붙여서 들어볼게요 사실 제 보컬은 뭐 그렇게 중저역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중단적인 느낌이죠 네 정말 딱 그런 느낌이라 바로 NT1A 먼저 들어보고 C214로 포인트 해보겠습니다 내가 설렁역으로 홀했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어 넌 명곡이죠 정말 정말 길치 네 은총씨 추임새를 들을 수 있는 길치 내가 설렁역으로 홀했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나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나 정말 쨍하죠 길치 네 이 길치 할 때 이 확실히 그 치찰음 같은 경우에도 C24가 훨씬 더 세게 받아져요 자 이번에는 C214를 듣다가 NT1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설렁역으로 홀했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나 완전 차이 많이 나죠 네 정말 뭔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성향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보컬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럼 이번 나레이션 좀 중저역대를 강조한 사운드에서 어떻게 될지 NT1A부터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묵직하죠 C214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음 그쵸 위에 공간 그 호흡대역이 사악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목소리 자체에서 그런 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니지만 앰비언스 자체가 하이가 좀 높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애널라이저가 있거든요 애널라이저에서 이 주파수 댁이 나오는 거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C14 내가 설렁역으로 자 이쪽 보세요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나 지금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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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치 오 방금 최고조로 찍었어요 지금 네 한 요정도까지 지금 나왔고요 노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설렁역으로 오랫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나 아까 한 이쯤이었거든요 하이가 여기까지 안 올라오죠 정말 그쵸 확실히 한 이쯤에서 길치 지금 이렇게 치 할 때만 여기 살짝 올라오고 이거는 뭐 사실 치처럼 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하이 대역 잡히는 거 자체가 C14랑 좀 차이가 나긴 난다 하이 대역에서 기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네 기타는 스트로크로 한번 들어 볼게요 그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 NT1A에 애널라이저 파형을 볼게요 믿을 때 여기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이로 가면서 요렇게 내려가 있죠 자 이번에는 C214의 파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더 살아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들 하이 대가 엄청나게 그 이렇게 선이 많이 이렇게 가 있죠 그게 좀 이 느낌이냐 요 느낌이냐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근데 원하는 느낌이 사실 이쪽 느낌에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쪽에 하이 대역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싶으시면은 사실 저가형에서 이제 중가형까지 가격을 좀 올리셔야 되고요 그렇죠 어 나는 이거 두개 차이 잘 모르겠고 나는 이런 따뜻한 느낌 풍성한 느낌이 더 괜찮은 거 같아 라고 하면은 NT1A를 아주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기본 NT1A는 우리가 맨날 쓰는 C214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저희가 그리고 요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게 C214를 왜 쓰냐 저 하이가 조금 좀 과하게 들려있는 저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싼 마이크에서 나는 그런 사운드를 흡사하게 흉내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40만원대의 마이크를 가지고 좀 약간 그거보다 더 비싼 척을 하기 딱 좋은게 C214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C214 사운드가 대충 40만원대의 돈을 들여갖고 한 7, 80만원 정도 효과를 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성비 포인트에서 저희가 C214를 여기 레퍼런스 마이크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NT1A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보컬만 하시는 분이면 사실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목소리의 성향이 근데 어쿠스틱에다 같이 녹음한다 그러면은 저는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NT2A를 한번 여러분들 모니터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거면은 이제 C214인데 이제 NT2A가 아직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비교 분석 해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NT2A와 C214를 비교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NT1A는 어땠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네 최종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T1A는 여기까지 생각보다 정말 27만원의 가격대 나름대로 우리가 괜찮은 거 같아요 뭔가 갖출 걸 다 갖춘 기본기가 있는 막내다 네 요렇게 중평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C214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능도 좀 많은 네 형님 NT2A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호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